연중 무후, 1,165일 고객의 치아를 생각하는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입니다. 여기가, 이쪽에 호플러스 있잖아요. 가카동 호플러스 옆에 서울 아주병원 2층입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에 왔습니다. 가카동 호플러스 옆에 광주 아주병원 2층에 연중 무후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이 개원해서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200평 규모로 멀찍하게 품어져 있는데요. 친절하고 잘 진료해 줍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입니다. 여기 문홍직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담양 쪽으로 가는 농산물 공판장 그쪽으로 가는 길의 높은 필딩 광주 아주병원에 있습니다. 거기 2층입니다. 1층에 헬로폴 커피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는 블랙야크, 밀렛, 옷가게가 있고요. 조호석 국회의원님 사무실 대각선에 광주 아주병원 2층에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오후 2시까지 진료합니다. 주 중에 바쁘신 분은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에서 주말에 진료하세요.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하실 때는 SK주의소까지 와서 오른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주차폐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순 오른쪽은 이수난도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은 서울대정단은 고속도로가 나가는 길이고 서희스타일스 아파트가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은요. 담양에서 오시기도 좋고요. 또 순환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서 광주 전역에서 오시기 편한 곳입니다. 이쪽에 순환도로에서 나오실 때는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광주아지병원 큰 건물이 보이니까요. 거기 2층에 서울프라임365 치과병원으로 오십시오.